많은 그리스인들이 사실 이중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형통하고 싶은데 형통하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너무 성공하고 싶은데 이 성공을 내가 또 너무 하고 싶어하면 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같고 내가 번영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다룰 수 있게 되면 너무 원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은 이런 이중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형통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형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풍성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 땅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계획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형통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유교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산호공상의 어떤 이미지 같은 그래서 돈을 많이 벌거나 뭔가 나름대로 성공한 것 같다 이러면 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는 천박하고 뭔가 수준 낮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나아가다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번영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다 계속해서 그가 한 달 전에, 6개월 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봤던 것보다도 얼굴이 훨씬 더 밝고 평안해 보이고 담대하고 열정이 있고 그리고는 지혜로워진다 계속 그렇게 전진하는 거죠 빛은 직진밖에 없습니다 빛은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어 있는 거죠 형통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다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거 하면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는 것을 왠지 세상적이고 그리고는 좀 육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형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게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데 뭔가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 정도를 넘어서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자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범자라는 것은 무릎 범자를 쓰는 거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내가 사업을 하는 일에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나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있어서 모든 일에 네가 잘되고 그리고 너 몸마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정말 열정이고 바로 기도 제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혼도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농부가 씨를 왜 뿌립니까? 파릇파릇하게 새싹을 보면서 와 인생은 이렇게 초록이지 즐기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죽정이가 생겨도 죽정이가 생겨도 좋지 나름대로 그럴 듯하네 이렇게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30배를 기대하고 60배를 기대하고 100배를 기대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농부 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를 여러분에게 심고 계십니다 뿌리고 계십니다 셀모임 때 뭐하는 겁니까? 셀모임 때도 서로서로의 믿음의 교제와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씨를 서로서로에게 주님께서 뿌리고 계신 겁니다 1대1로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심고 있는 거죠 뭐하기 위해서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르나 정신나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리소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과 오해와 공격을 받는데 그것을 즐거워해 그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양육반을 통해서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시제에 관계되어 있고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시제에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소 안에서 예수 그리소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영적인 사실들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그 붙잡은 위치에 지속적으로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현재 시제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소망이라는 것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 속한 부분이고 믿음은 과거와 현재에 속한 부분들이죠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소의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왕로로 다실 것 함께 다스릴 것에 대한 소망이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장하고 약속하신 것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와 연단이라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연단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망과 희망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감동과 희망을 주는 방송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이라는 것들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이게 희망인 거고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소망인데 그것이 이제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통과해서 그리고 연단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연단하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생하는 것 우리 좀 거친 애들의 표현들을 하면 개고생하는 것 그걸 이제 연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이 개고생을 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 좋은 일들이 있겠지 나의 삶에도 볕들 날이 있겠지 이것을 연단처럼 생각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단련됨이고 나아가서 단련된 성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 복음 때문에 받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됩니다 항상 그 믿음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감사의 자리 그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를 그릇이 준비되도록 만들고 그릇이 준비되는 순간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로, 능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막연한 미래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고 성공적인 결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뭔가 이게 잘 성장하다가 정치하고 물러가기도 하고 이번에 삶에 돌파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부관계에 전진이 있고 재정에 어떤 전진이 있고 사업에 있어서 전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정체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이런 경우들이 간혹씩 있습니다 안타깝죠 크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영적인 성장이 정체되거나 더디는 경우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존중을 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뭔가 자돈심이 상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을 때 그때 그냥 팩 거꾸러지는 경우들이 있죠 두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볼 때 내 판단에는 그리고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뭔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자기의, 자기 기준,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셀에서는 이렇게 하죠?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하죠? 이제 자기의 확신 때문에 마음에 걸려져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문제를 겪는 부분들이 바로 조급함이죠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적인 결과의 삶이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인내와 단련된 성품이 준비되어지면 형통한 삶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형통한 삶의 비결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우리로 따지면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실장 보디발 장군이 종을 하나 샀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억울하게 팔려왔는 것에 집중하며 자신의 어떤 상태에 집중하면서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지속했더니 보디발의 눈에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였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디발에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네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있구나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보디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 영화에 보게 되면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을 장면 보게 되면 주로 바닥을 닦다가 화가 나서 나오는데 그건 우리의 상상력인데 어쨌든 바닥을 닦는 일에서도 그가 손을 대는 순간 뭔가 달라지는 거죠 가축을 돌볼 때 그가 손 대는 순간 가축에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지고 식물을 가꾸는데 손을 댔더니 재정을 관리하는 데 손을 댔더니 하인들을 관리하는 데 손을 댔더니 다 달라지는 겁니다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표현들을 얘기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재라는 표현들을 많이 듣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 남아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지금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맛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늘 인식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집중했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손대는 모든 것들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괴를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왕 하나님의 법괴를 모셔오는데 최신식으로 최첨단으로 최고 좋은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는 새 수레에다가 딱 싣고는 이렇게 이동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의 법괴는 제사장들이 친히 어깨에 매야만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우사가 죽게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모양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겨가지고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근처에 이 법괴를 잠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막 소문의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다윗의 귀에 계속 들려오는 거죠 아니 걔네 집에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렇게 많아졌대 과실들이 평상시보다 몇 배씩 주릉주릉 멎췄대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다 해결됐다 이러면서 소문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법괴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음으로 말미야마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고 형통함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괴를 모셔오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배단위에 가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게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들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거죠 어느 날 아마 예고 없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혼자 가셨던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아마 다른 몇몇 분들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마르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아니 예수님은 예고도 없이 이렇게 오셔가지고는 그래서 맛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라고는 마음이 분주해져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는 안 도와주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는 그냥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다가 오겠지 오겠지 했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난 거죠 이 타겟을 아마 마리아가 언니 말을 제대로 안 들어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 그냥 직접 얘기합니다 예수님! 라면서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 걸 모르십니까? 마리아 보고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라 이렇게 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불평을 늘어놨던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가 더 좋은 것을 이 좋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힘들어가지고는 그리고 이렇게 성교 여행을 하시면서 배가 고파가지고는 내가 요즘 피고리 상접에서 마리아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한번 배라도 불러가지고는 내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가셨을까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영적인 피로가 있고 그들을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먹나 두 가지를 먹나 마르다가 음식 솜씨가 좋은데 이번에 아마 뷔페를 한번 먹고는 나도 한번 이 성교 여행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배 좀 두드려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닌 거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 겁니다 우리의 삶에 피로들이 많이 있죠 자녀들의 피로가 있죠? 직장의 피로가 있죠? 건강의 피로가 있고 그리고 사업의 피로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피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돌보는 데 많은 피로들이 있습니다 다 피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다가 말고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형통하길 원한다면서 부모님 문제도 해결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급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가 사업에서 형통하길 원한다면서 그렇죠 주님 제가 사업에서 형통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지 않습니까? 네가 애들 문제에 형통하길 원한다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바쁜 거 모르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형통하길 원하니? 진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길 원하니? 그러면 나의 분주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발바닥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마르다와 같이 피로들을 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나사로처럼 부활에 대한 분명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도 필요하고 마리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발밑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임재를 누리고 풀어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죠 그리스 목사님께서 아주 탁월한 그리스웨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웨인의 신앙은 더 높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지금 내게 좋은 것을 내려놓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장하신 더 높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지금 내게 좋은 삶을 기꺼이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실제들을 마음껏 우리가 풀어내고 전의받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셀 모임을 우리가 왜 귀하게 여깁니까? 셀 모임 그냥 모여가지고는 한 주간도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나를 좀 위로해 주고 동정해 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셀 모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형통함을 풀어내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십시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 관한 부분이든 재정에 관한 부분이든 사업에 관한 부분이든 관계에 관한 부분이든 그가 손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건 정해진 영적인 법칙이고 이 땅에 두신 자연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제 어머니는 벌써 여덟이 돼가시는데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제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뼈 마디 마디가 다 달아가지고 아픈 것 전에도 하도 손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마디 마디 다 달아가지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밤마다 자석 패치를 붙여야만 그나마 통증이 좀 완화되어져가지고 잠을 좀 주무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래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거 빼놓고는 항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냥 이것도 맛있다 이렇게 맛있다고 아니 이제 어머니 그냥 이거 남기셔도 돼요 꼭 청소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청소하려고 그러는 게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니까 건강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영적인 어떤 성장이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제가 점검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이 예전만큼 맛이 없는 거예요 애들 보십시오 애들이 뭔가 예전만큼 제대로 안 먹을래요 그만 먹을래요 네가? 웬일로? 이제 뭔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왔든지 몸의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점검을 하든지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형통한 삶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즐거워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예전만큼 내가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지난번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 얘기밖에 하실 줄 모르나? 아니 이거 맨날 듣는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침튀해가면서 아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예전만큼 밥맛이 없다 여러분이 매 끼마다 하루 세 끼를 드신다고 하면 매 끼마다 특별한 특별식을 드십니까?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하지만 그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김치도 맛있고 깍두기도 맛있고 콩나물도 맛있고 그냥 국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죠 그게 이제 건강하고 그 건강이 우리로 정말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자 여호수와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의 모든 걸음걸음과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때 그냥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 생각하는 겁니다 애하고 대화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남편과 싸우면서도 때로는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 간증하는데 이렇게 남편이랑 언성이 높아지면 이 아내분이 방언으로 막기도 한답니다 라스키암 바이아스콜리아 남편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싸움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애녹 같은 경우는 자녀를 키우면서 아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애녹의 아주 특징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애녹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꼭꼭 씹어먹는 거죠 대세김제라듯이 꼭꼭 씹어먹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고 네 삶이 형통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역대야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밭 때 쉽게 얘기해서 적군의 아주 큰 전쟁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완전히 돌육을 당하거나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레위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사밭이 그 말씀을 그냥 꽉 붙잡았던 거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있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예언하신 말씀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신뢰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거기에 견고히 설 때 그것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겁니다 형통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도 봅시다 이것을 사도바울은 이렇게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두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바울은 참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을 사도바울 되게 했던 많은 중요한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였죠 사도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반응 때문이었는데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그들이 받은 거죠 사도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 없어요 내가 너무 부담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받으면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그라두다 진실로 그라두다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개인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마찬가지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선포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대산로니 교회의 성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았을 때 진실로 그라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붙잡고 반응하십시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상에서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와 성공적인 결과에 형통함을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재정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우리 함께 예배 후에 나눴던 성경적 재정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나의 보냄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로 두려워하도록 우리로 그냥 허리를 쫄라매고는 그냥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입니까? 그 변화들이 30배, 60배, 100배의 변화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나의 몸이 강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으로 유명하셨던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러시아에 유학 가서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발레리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같이 결혼을 하셨죠 나이차가 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제가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러시아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사위한테 묻는 거죠 예수님이 잘 믿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네가 믿는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주소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봤겠죠 무신론이라서 성경을 접하거나 읽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성경의 첫 번째 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 러시아 과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현대과학이 점점 전진하고 있죠 제 아주 초보적인 지식에 의하면 분자가 있으면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갤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입자로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쪼개고 나니까 파동이 남는다는 거죠 이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입자인 것 같으면서도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파동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본 재료, 근본 물질이 결국은 파동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네 문제는 이분이 그렇게 확인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합당한 결과들을 낼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실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에 반응할 때 이 말씀은 반드시 보낸 바대로의 형통함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몇 가지 일어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가끔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를 사랑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눈에 띄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눈에서만 빛이 나오고 진공청소기처럼 말씀을 막 이렇게 빨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지나고 나면 그러면 심령이 달라지고 가정의 상황들이 달라지고 재정 상태가 달라지고 이렇게 확 전진하는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되죠 우리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새가, 어미 새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그냥 설겅설겅 씹어가지고는 위장에다 가득 채워가지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죠 우리에 들어와가지고는 새 둥지에 와가지고는 새들한테 새끼 새들한테 이렇게 토해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는 어미 그 부리에, 부리에다가 그냥 자기 입을 쳐박아가지고는 머리까지 다 쳐박아가지고는 입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삼키려고 이제 그런 어떤 관점으로 그런 어떤 열정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이 또 특별히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확 전진하고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나? 라는 만큼 물론 성장해야 될 과정이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할 만큼 확 전진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삶에 적용합시오 우리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10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여우와를 경애하며 왜 삶이 팍팍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집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도 뭔가 수확을 거두지 못해 아니면 내가 수고한 것만큼 간신히 뭔가를 수확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성경에서는 네가 수고한 것에 복이 넘치고 형통함이 넘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우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여우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영어로 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의 길을 걷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친환경 관련된 제품밖에 안 써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면서 만든 회사가 암웨이라는 거죠 아메리칸 웨이 삶의 방식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받아가지고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정수기 써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비대 쓰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야 코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코웨이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코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코리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런 거다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광고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킹웨이인가요 킹웨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가 수고하는 것들이 간신히 먹고 살거나 안 그러면 내가 수고한 만큼도 내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면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는 겁니다 주라고 했으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면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저도요 감사하려고 해봤는데요 그게 힘들어요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최인전 보니까 애견들 카페 최인들 보니까 야옹아 멍멍해봐 제목을 굉장히 재미있게 달았죠 야옹이한테 멍멍해봐 멍멍해봐 내가 생선 하나 더 줄게 멍멍해봐 이렇게 해보십시오 백년이 지나도 멍멍합니까 못하죠 그리스엔의 삶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감사해봐 그럼 내가 생선 하나 더 줄게 하나님께서 야옹해봐 야옹하면 내가 이 과자도 하나 더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야옹이는 야옹밖에 못해요 고양이는 고양이밥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우리 가운데에 넣어주셨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그냥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우리 나눴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감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감사라는 단어가 감사라는 그림이 감사라는 삶의 방식이 되죠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거죠 우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내 본성을 거스리지 않느냐고 본성을 따라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 감사하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용서하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나눠주고 새로운 본성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고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요소아가 가난한 땅 정복작전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니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상황을 지혜롭게 해석하고 통찰하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풀어져서 확신과 담대함과 열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로 가게 되고 감사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이 본성을 강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이 강화되어져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눠주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대로 반응하면 그러면 네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네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밑에 보면 김제임스 흠정령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할 것이다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예 저는요 그냥 30평대 집 하나 있고 매달 다른 사람에게 손 빌리지 않게끔 몇백만 원 수입이 보장되어 있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크게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뭐하기 위해서요? 졸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 교회들이 개척되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상처받고 눌리고 방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의 통로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크게 성공하게 될 것이다 눈을 여십시오 눈을 크게 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고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뇌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뇌가 형통하리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결국은 말씀을 하라는 얘기네요 처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담대해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져서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중요한 앞으로 매번 매번 전진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간증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수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형통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번영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를 너무나 원하면서도 그것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처럼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성장하고 열매맺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며 복음의 신성한 영향을 계속해서 끼쳐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통은 형통의 삶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임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에 적용하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하고 자녀와의 관계에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철학을 통해서 나의 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직장에 적용하며 나의 재정에 적용하며 나의 건강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며 형통한 삶이 간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